세계 해양의 날 기념 국제 세미나 세계 해양의 날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동미형대학교 의거던 총장이 아시아 물류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. 오 총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항만은 공동성장을 위해 상호 경쟁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오 총장은 물류통합시장의 형성과 해우및 항만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시아 물류협력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 총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. 아시아 물류협력기구 창설을 제안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해 각국 대표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세계해양의 날 기념 국제 세미나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터키, 이스탄불에서 개최됐으며 세계해양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 KSG 뉴스 배종오냐